맘마 뵐게, 아미가 가자, 맘마 먹자 잘 기다렸어, 가지 착하게 아이고 착해라 맛있게 드세요, 가지씨 앉아서 먹어, 오늘따라 왜 써서 먹어 응? 가지 가자, 앉아서 먹어 아이고 잘 먹네 옳지 가지 어제 형 만나서 좋았지? 완전히 그냥 얘기가 되더만 페퍼도 혼자서 잘 올라가고 밤에도 거기서 졌다며 어제 할미가 가보니깐 형은 구걸고 자고 가지는 형 쳐다보고 앉아있더만 가지친데 할미 깜짝 놀랬다 삼미랑 있을때는 거기 한번 다 놀라오더니 가지 대단해 아이고 잘 먹네, 우리 가지 응 삼미가 좀 해줄까? 응, 가자, 잠깐만 가자 응, 잠깐만 응, 요렇게 해줄게 옳지 야, 먹어봐 응, 잘했어 아이고 잘 먹네 얼음 옳지 오르지 왜 이렇게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잘 먹네 잘 먹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꼭꼭 씹어서 급하게 먹지 말고 이모 딸은 너무 급하게 먹는 거 아냐?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하미가 해줄게 좀 응 응 잘 먹네 가지 미안해 응 응 응 옳지 아이고 잘 먹네 여기 있어요 아이고 잘 먹는다 가지 아이고 착해라 아이고 형꺼 한 숟가락 남겼어 아이고 이거 러니 형 주자 자 아주 그냥 꼭 한 숟가락씩 남겨요 형아 주라고 참 가자 가자 이리 와봐 요거 한번 먹어볼까 응 좀 있다가 형 주자 어디 보자 가지는 어디 갔나 가지 세수하러 갔나 그래 거기서 그러면 형아 보면서 세수해 잠이 끌게 안녕 일단은 옆모습만 좀 오 됐어 안녕 안녕 아이고 또 잘 도네 세수해 옳지 이끌게 안녕 안녕 옳지 일러봐 아이 참 가지 좋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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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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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뽀 바뽀 가지 바뽀요 걔 꼬랑지 잡아다녀도 돼 꼬랑지 아아 형은 싫어하는구나 나는 괜찮던데 꼬랑지 잡아다녀도 돼 야 너 내가 빗질 해줄 때 내가 막 잡았다니잖아 응 그래도 가만히 그냥 오던데 아이 그렇게 하면 애 싫어해 그럼 어떻게 잡았다니 아이 그거 다 스킬이 있지 뭐 스킬이 있지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아이 가지 예쁘다 그래 그래 그게 형이지 응 형아랑 가지는 이거야 하얀아 할미한테서 안 나오는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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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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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자기가 밀어 또 발로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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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형한테는 앙파를 부리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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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미가 저쪽에서 찍어야 되나 응? 또 이쪽으로? 응? 응? 아휴 아휴 가지 아휴 아휴 형이 못살게 굴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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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서 엄마가 청소 세 번씩 하는 거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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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도 하고 가재는 몸매도 예뻐요 어동통통 젖꼭지인가 이거? 그러네 젖꼭지네 젖꼭지 같은데? 젖꼭지 아닌거 같은데? 모르진 않아 무슨 찐득이가 있겠어 그럼 얘가 극지 그거야 여기 보이네 그거 뭐 난거 아니야? 찐득이 나는거 땀띠가? 여기선 땀띠 안나는데 찐득이 아니야 뭐 난거 같은데 병원에 가봐야되는거 아니야? 안고 확대 좀 해보자 응? 내가 안을까? 안는건 내가 잘 안아 엄마 봐 엎드려 하지마 처음엔 안 죽은거지 그리고 그냥 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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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재야 가지 여태까지 낮잠 잤거든요 그래서 저도 낮잠 잤어요 어 지금 내려와 아이고 가지 내려오면 꼭 부비부비 해달라고 근데 이거 내가 이거 하면서 어떻게 찍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 아이고 가지 잘잤어요 예 낮잠 낮잠이나 뭐 밤잠이나 아침잠이나 자고 나면은 항상 이렇게 옆에 와서 요렇게 부비부비 해달라고 거실 바닥에 이렇게 누워요 아유 아유 자기가 좀 주물러줘 같이 좀 나는 혼자서 이거 찍으면서 못해 아이고 귀여워 지갑장마든 철푸덕을 올라가는 장면을 내가 찍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저도 같이 자고 일어나서 혹시 몰라서 켰는데 그래도 자기 손 때문에 안 보여 가지 얼굴이 아유 참 귀여워 가지 이렇게 편하게 잘 있답니다 가지야 얼굴 좀 봐봐 아이고 귀여워라 멍때리나 얼굴이야 완전히 지금 멍때리고 있어 가지팔쪼가 세상났어 좋지 상팔쪼지 가지팔쪼 상팔쪼 꼬리 발 오늘 아침에 발끝도 깎았어요 발 하얗하니까 근데 여기 화면에 좀 누렇게 나오네 그래? 화면이 잘못한거지 그래? 아이고 가지 예뻐 가지 예뻐 꼬리도 살살 움직이네 아이고 예뻐라 가지 예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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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아이고 쭉쭉했어 응 응 응 응 응 응 흐흐흐 흐흐흐 아이고 아이고 쭉쭉 이렇게 하고 응 우차 아아 아아 아이고 나쁜 일자래 응 응 응 아아 아하 아하 아까 나 잠깐 나갔다 왔잖아 응 완전 무더위대 엄청 더워 응 그러니까 아유 아이 오늘 7월 초잖아 응 응 응 아이고 예쁘다 바지 예쁘다 자고 일어나서 기운이 없어. 이제 또 뭐 맘마 쬐끔 먹고 이제 또 자야지. 쬐끔 노는 척 하다가. 우리 먼저 집 살 때는 에어컨 거의 안 켰잖아. 그렇지. 에어컨 없이 못 견딜 것 같아. 그때는 그러고 지금처럼 덥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들켰나? 그런 게 기분이 깔려있었고 좀 젊기도 했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더운지도 몰랐어. 그게 젊어서 그럴 테니까. 완전 자신이 없어. 맞아. 나도 그래. 가지가 왔으니까 가지 핑계대고 계속 틀어야지 뭐. 당연하지. 가지야 고마워. 가지 덕분에 아주 시원하게 지내려야 돼. 그리고 에어컨도 바뀌었잖아. 진짜. 옛날식이 아니니까. 그때도 그 에어컨 있었어. 아니 근데 고장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래된 에어컨이니까. 다른 애들도 이렇게 거실 바닥에 잘 눕나? 일단 물어봐. 응.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예뻐. 응? 저 몸에 뭐야. 저거 완전 저거 물풍던데. 근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몸무게 많이 안 나가요. 제가 매일 재거든요. 오늘 6.9kg 입니다. 저는 이제 7kg 될까봐. 이제 약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7kg 되면 또 어느새 7.1kg 될까봐요. 그래서 신경쓰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완전히 바닥하고 한몸이 됐네. 꼬리는 어떻게 저렇게 흔들을까?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같이 얼굴 한번 볼까? 까지야. 모르고 좀 쉬울 거 같아. 응. 까지야. 쉬고 있어. 너 좀 이따가 막내 먹을가지? 안녀엉. 우리 가지씨 맛마드세요 옳지 너무 맛있게 잘 먹어 아이고 이렇게 못 놓을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천천히 먹어. 가자. 천천히 먹어. 안 급해. 알았지? 가지는 하나 급한 거 없어. 천천히 먹어. 가지 혀도 귀여워. 맛있게 먹는 혀도. 아이고. 색깔도 예쁘네. 색깔도. 옳지. 잠깐만. 응. 먹어. 응. 야. 하지만 이 식당 높이가 좋은 건지 항상 이렇게 딱 앉아서 먹어요. 가자. 천천히 먹자. 응.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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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 이렇게 맘마 먹을 때 한 숟가락씩 꼭 남기잖아요. 남기고 이제 세수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한 숟가락 정리해 놓으면 또 와서 그걸 다 먹더라구요. 맨 처음엔 또 안 먹는 줄 알고 제가 그냥 치웠거든요. 근데 정리해 놓으면 와서 먹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야. 먹는 게 여기까지 튀긴다. 야. 먹는 게 여기까지 튀긴다. 오우. 먹어. 맛있게. 야. 천천히 천천히 꼭꼭 천천히 천천히 소고기 쬐잇타고 닭고기 건식? 응. 아냐아냐. 먹어. 괜찮아. 응. 천천히 꼭꼭 씹어 먹자. 응. 다 먹었어? 또?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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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하아. 하아. 식습관이 증조할아버님 다 먹고나니가. 응.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식사하실 때 꼭 이렇게 한 숟가락씩 남기셨거든요. 가지가 닮았네요. 진짜 빗줄인가 보네. 아하. 이렇게 놓으면 좀 이따 와서 또 먹어요. 그래서 저는 안 치운답니다. 이렇게 놓고 가지 세수 하나 좀 볼게요. 가지 어디로 갔어? 거기서 세수 할거야? 하고 나와. 삶이 나가 있을게. 안녕.